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교재 414페이지 펴 보시면 되요 합병 분할에 대한 특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교재 페이지 수가 많아요 500... 쭉 보세요 545페이지까지 있는데 내용이 한 7,80페이지 되죠 근데 여러분 이제 표도 많고 내용을 보면 이게 뭐 소년말 같이 어려워요 그래서 집중해서 좀 들어주셔야 되고 이걸 처음에 한번 들어서 다 100%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자 첫번째 이제 합병 인데요 합병하고 분할이 있는데 합병 이제 둘 합치는 거에요 일단 용어를 여러분 조금 아셔야 돼요 용어 그래서 상법에서 쓰는 용어가 있고 회계나 세법에서 쓰는 용어가 있는데 둘을 혼용해서 쓰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어떤 회사가 있는 건데 둘을 합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중에서 첫번째 대표적인게 흡수합병이라는 건데 상법에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합치는 거에요 B가 없어질 거에요 소멸법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흡수합병이라는 건 A가 되는 거에요 둘을 합쳐서 그럼 A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니까 존속법인이 맞는 거죠 그렇죠? 회계나 세법에서는 이걸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회계나 세법에서는 이걸 이렇게 불러요 A를 합병법인 B를 없어지죠? P합병법인 합병법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존속법인이 합병법인 합병법인 이렇게 부르고 혹은 이게 새로운 법인이 될 수도 있어 C가 될 수도 있어 C 그래서 요 타입을 우리가 흡수합병이라고 부르고요 C가 되는 걸 신설합병이라고 불러요 이름만 바꾼거지 뭐 새로운 C가 된다는 거에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배우는 거냐면 얘 얘 얘 얘 얘는 어떻게 무슨 세금 어떻게 하느냐 얘는 세금 어떻게 하느냐 얘가 아니에요 얘가 같은 애지만 이제 개념적으로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는 애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신문에 보면 인수합병 이런 표현을 많이 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영어로 하면 M&A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제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Merge and Acquisition이에요 인수는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합병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기본적인 게 있냐면 조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인수는 어떤 A범인이 B범인을 주식을 취득하는 거에요 이게 인수의 인수 A가 B범인의 주식을 취득 배경 지식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건 이제 회계학에서 지분법이라고 들어봤죠 지분법 그런 거 쓰는 거에요 근데 Merge는 Merge와는 Merge 합병은 전혀 다른 거에요 A랑 B랑 합쳐져서 A가 되는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A에도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주 B에도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A의 주주를 갑이라고 하고 B의 주주를 을이라고 하면 합병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법인의 주주가 갑과 을로 바뀌는 거에요 이게 합병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B의 주주에게 A의 주식을 주는 거에요 다시 한번 B의 주주 을에게 A범인의 주식을 주는 거에요 그럼 을은 A의 신주를 교부받게 돼 있어요 신주를 교부받는다 새로운 주식을 받는 거에요 새로운 주식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누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 주주 주주 주주가 세금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이 B범인도 세금 문제가 생기고 여기 A범인도 세금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합병에 있어서 과세 문제가 생기는 세 개의 당사자는 여기여기에 있는 거에요 B, 을, A 이렇게 세 군데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차 시험에 시험 문제는 제일 누가 많이 나오냐면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1차 시험에 지금까지 객관식 문제 보면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2차 시험은 다 나오는 거에요 1차 시험은 전부 다 나온다 2차 시험에도 얘가 지난번에 나왔던 거고 일단 그림은 이래요 지금까지는 뭔 얘기하는지 몰라도 좋아요 그냥 용어가 이렇다 아 이 바닥이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거에요 처음부터 너무 합병을 배우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쵸?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해봐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B가 없어질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B가 A한테 둘이 합치는 건데 이 합치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인격합일설이라고 해가지고 둘이 그냥 한 집안이 되는 거에요 결혼하는 것처럼 한 집안이 되는 거에요 한 집안 또 하나는 뭐냐면 A가 B를 취득하는 거에요 B가 A한테 자신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는 거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인격합일설이 있고 매수설이 있는 거에요 매수 이걸 취득한다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세에서는 두 가지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B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딱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좀 쉬워요 토지 하나 가지고 있어요 토지 토지 장부가액이 예를 들어서 100이에요 목 밸류가 근데 이게 시가가 좀 올라갔을 수도 있죠 시가가 그래서 시가가 시가가 400인 상태에요 한 300정도 이미 미실현 손익은 발생한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면 합병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B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누구한테 넘겨요? A한테 넘긴다고요 A한테 파는 거에요 파는 거 그렇죠? 그러면 B는 세금 내야 되겠죠? 처분 손익이 발생하는 거에요 양도 손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B는 첫 번째 양도 손익이 발생하잖아요 B는 양도 손익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에요 세금 문제 그동안에 미실현되어 있던 이익이 합병을 계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에요? 양도 손익이 과세된다 이거죠 아주 심플한 거에요 개념적으로 보면 심플한 거에요 자산이 많고 막 법률 구조가 좀 복잡해서 보이지 과세 측면에서 보면 심플한 거에요 그냥 파는 거에요 B가 자기 전 재산을 A한테 파는 거에요 그렇죠? 그러면 법인이라는 건 종이쪼가리고 거기에 진짜 주주 진짜 주인은 주주잖아요 주주 그럼 이 돈을 주주가 받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주주는 여기 B에서 돈을 가져오면 뭐가 생기는 거에요 배당이 생기는 거에요 이 토지 100이 400으로 바뀌어서 현금을 가져오면 배당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의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잉여금 처분을 통해서 그냥 받는 걸 실질 배당이라고 하는 거고 잉여금 처분이 아니라 주식의 형태로 뭔가 받는다라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의제 배당인 거죠 상법상 주주총의 결의를 통해서 잉여금 처분을 통해서 받으면 그냥 배당이지만 주식의 형태로 잉여금 처분이 아니라 주식의 형태로 받으면 그걸 의제 배당이라고 그랬죠 합병이라는 건 달리 생각해보면 B의 주주 을이 있었잖아요 을 그 을 그 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법인의 주식을 소각하고 없애고 새로운 주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 주식을 받는 거에요 A의 주식을 받는 거죠 그럼 A의 주식을 받으니까 그 대가가 생긴 거잖아요 그 대가 그 대가만큼이 의제 배당이 되는 거에요 별게 아니라 새로 A법인의 주식을 갖는 거잖아요 B법인이 없어지고 근데 B법인 주식은 옛날 취득가액으로 가지고 있을 테고 A법인 주식은 새로 받으면 시가로 받을 거 아니에요 의제 배당에서 여러분들 유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감자 해산 합병 분할 두 번째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서 무상주를 수령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인 거죠 감자하고 똑같은 거죠 감자도 자기 주식이 소각되고 어떤 대가를 받았잖아요 이때도 의제 배당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내가 수령하는 주식의 시가 A법인 주식의 시가에서 자신이 B법인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그 차액이 의제 배당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얘네 둘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여기 A법인하고 아니 B법인하고 주중 우리가 아까 배웠던 용어로 다시 바꿔보면 소멸법인의 양도손익이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고 소멸법인 주주의 의제 배당이 문제가 되는 거고 달리 생각해보면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문제가 되는 거고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 배당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양도손익은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를 먼저 생각해보면 조금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년도를 배운다고 사업년도 의제사업년도라고 앞쪽에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업년도 중에 합병 등기가 일어나요 여러 가지를 믹스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쉬워요 지금 A법인은 사업년도 B법인은 사업년도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A법인은 존속법인이죠 원래 둘 다 사업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었어요 합병 등기가 합병 등기가 6월 30일날 있습니다 그럼 A법인의 사업년도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원래 그대로 가는 거예요 A는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냥 B를 중간에 샀을 뿐이야 그러니까 A법인의 사업년도는 의제라는 말이 붙지 않아요 그냥 원래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B법인의 사업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까지만 이때까지만 B법인은 6월 30일 합병 등기를 기점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B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것까지 법인세 계산해서 세금을 9월 말까지 갖다 내면 돼요 법인세라는 게 사업년도 종료부터 3개월이 지난달에 말일 말일날 내는 거니까 이때까지 내면 돼요 그러면 이 뒤에 비법인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법인도 여기 흡수돼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때 손익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숫자를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손익을 기준으로 볼게요 이때 100을 벌었고 상반기에 얘도 100을 벌었고 하반기 50 50 이렇게 불었어요 상반기 하반기 자 A법인의 올해 손익은 얼마예요 250인 거예요 B법인의 손익은 얼마예요 50인 거예요 50 합병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비법인은 이 마지막에 아주 크리티컬 이벤트가 일어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그게 뭡니까 저 양도손익이 여기에 들어가서 법인세 신고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싹 팔고 나오는 거예요 양도손이 우리가 소득이 법인세를 내는 소득이 각사업연도 소득만 있는 게 아니죠 청산소득도 있잖아요 청산소득도 각사업연도 소득도 있고 청산소득도 있잖아요 물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도 있는데 그건 차치하고 그러면 이 양도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넣는 게 맞을까요? 청산소득에 넣는 게 맞을까요? 각사업연도 소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2010년 이전에 청산소득으로 냈어요 왜 청산소득으로 냈냐면 합병을 하면 해산을 합니다 해산 해산한 이후에 소득이기 때문에 청산소득에 과세됐던 시절도 있는데 지금은 다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갑니다 제가 청산소득 할 때 우리나라만 지금 청산소득을 과세하지 대부분의 국가가 청산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다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넣는 거지 손익계산서를 각사로 넣을지 청산소득에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넣을지는 세제 선택일 뿐이에요 어쨌든 각사업연도 소득에 넣는다 B는 그동안 미실현됐던 한 번에 털고 나오는 거죠 엄청 과세되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입장은 누가 보통 문제가 되냐면 B랑 실물을 해보면 을이 문제가 돼요 A는 실물에서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A가 문제되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에요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에요 현실에서는 왜냐하면 시가만큼 주식을 발행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가만큼 주식을 발행한다 우리가 공정하게 발행하잖아요 보통 A가 신주를 발행할 때는 B의 시가인 400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400으로 신주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400으로 안 줄 때가 있더라 이거에요 400보다 적게 줄 때가 있고 더 많이 줄 때가 있더라 이거에요 그때 과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제가 오늘 유인물에 보면 회계처리를 가져왔는데 그건 지금 볼 때는 아니고 조금 이따 보면 좀 더 명확해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이 케이스에 있어서 이 케이스에 있어서 지금 비법인의 장부가액이 비법인의 북밸류가 100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가, 공정가치가 얼마나 되냐면 400이란 말이에요 400 그러면 에이버비는 저 토지를 끌고 올 때 400으로 그냥 끌고 오는 겁니다 에이버비는 400으로 그냥 사오는 건데 사는 과정에서 주식을 시가대로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가보다 더 많이 줄 때도 있고 더 적게 줄 때도 있다 이거에요 이제 주식을 한 300치 줬다고 해볼게요 300만큼 주식을 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합병 대가라고 부릅니다 대가 그 합병 대가 주식 대가를 줬는데 그 대가가 300이다 라고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그럼 이제 다시 또 얘기가 많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왜 그러냐면 일단 아까 계산했던 시가 400 제대로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300밖에 못 받은 거 아니야 B 이런 사람은 우리는 호구라고 하죠 시가 400인데 300밖에 못 받은 거지 그냥 호구죠 호구 얘가 슈킹한 거죠 A가 더 땡긴 거지 더 싸게 산 거죠 어차피 공정가치로 얘는 무조건 떠가요 얘는 무조건 400으로 받는 거예요 공정가치로 그러면 이 과정에서 다시 양도손익은 바뀌는 거죠 대가를 얼마밖에 못 받았으니까 300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B의 양도손익 양도손익은 200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아까 300에서 비법인의 양도손익 비법인이 각삼도 소득에 마지막에 넣는 그 양도손익은 200으로 바뀌는 건데 200으로 그러면 얘가 400으로 우리 온다면서 400으로 누군가의 소득은 누군가의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400을 기준으로 비용을 처리할 건데 지금 소득이라는 게 200밖에 안 잡힌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합병 이런 거 다 떠나서 내가 100에 샀어요 이걸 쟤한테 300에 팔았어요 그리고 저쪽 애가 이걸 400에 판다고요 그러면 나는 소득 200을 냈잖아요 저쪽 애가 나중에 300에 사서 400에 팔면 100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경비만 처리할 거야 다 날라가는 자산이라고 해봐요 그럼 얘는 경비 400 다 넣을 거잖아요 소득은 지금 100에 빵구가 났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100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100은 누구의 소득인 거예요 제로썸 게임이에요 제로썸 누구의 소득? A의 소득이 되는 겁니다 A A가 자산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싸게 산 거죠 이걸 회계학에서는 염가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그냥 매수차익이라고 합니다 합병을 통한 매수차익이 발생한 거예요 매수차익 100이 발생한 겁니다 누구의 소득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의 소득입니다 A의 소득 매수차익이 발생한 겁니다 과세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B와 소멸법인, 피합병법인과 소멸법인,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과세 문제만 생기는 게 일반적인데 이 대가가 공정가치와 다름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첫 번째가 매수차익의 문제가 있더라 매수차익이 생긴다는 건 양도소득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숫자하고는 바뀌더라 그렇죠? 이 매수차익은 누가 내더라? 존속법인, 합병법인의 몫이더라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그런데 대가를 300을 줄 때도 있지만 더 많이 줄 때도 있겠죠 현실에서는 이거보다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얘, 보통 일을 할 때, 합병을 할 때는 이게 적대적 M&A나 이런 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 합병의 90%를 넘게는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합병이 두 개 있거든요 두 개 하고 있거든 하나는 방송 채널 같은 거, 미드 채널이랑 음식 먹는 거 프로그램 하는 회사 그거 합병하는데 특수관계인들이 하는 합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정가치를 그대로 해, 대부분 실망에서는 얘 둘밖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M&A 같은 거 하면 서로 취급받는 게 금액이 달라지고 실망에서는 이것도 안 생겨요 매수 차익이 어떻게 생겨요 판다는 건 누가 사고 판다는 건 두 중에 하나예요 보통 사는 애가 진짜 사고 싶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가치보다는 더 주고 사는 거죠 그렇죠? 이거보다 더 주고 산다고, 더 주고, 대가가 그리고 회계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권 초과 수익이 있으니까 더 주고 사는 거지 공정가치보다는 뭔가, 뭔가 땀띵이 있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더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가가 얼마로 바뀌냐면 대가가 대가가 500을 준 거예요 500을 그럼 잘 보세요 얘는 시가가 400인데 얼마 주고 파는 거예요? 500에 파는 거죠 고가로 양도한 거죠 근데 이게 고가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낙만 팔았으면 고가 문제가 생기겠지만 회사를 판 거잖아요 회사 회사에는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남들보다 초과 수익이 생길 수 있고 지금 앞으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좋은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상호상에 어떤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더 받은 거지 그럼 이제 또 바뀌는 거예요 원래 양도손익인 장부가액과 시가액 차이만큼 양도손익이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더 받은 거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소멸법인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이제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500과 100의 차이 400으로 바뀌는 거죠 이 양도손익이죠 양도 차이 400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가 소멸법인의 주주 가 받는 대가도 여기에 시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오겠어요 대가가 들어오겠죠 500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500을 기준으로 근데 A가 이제 문제가 돼요 A가 A는 공정가치보다 더 많이 주고 산 거죠 회계학에서는 이 100을 뭐로 처리합니까 영업권으로 처리하면 돼요 영업권 영업권 근데 우리 세법은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아요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업시간에 수업시간에 했는데 자산의 취득원가 교재 한번 잠깐 구경해 볼까요 믿지 않는 분위기라서 다시 한번 보면 자산의 취득원가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강가상각이 있을 거예요 자산 강가상각 가액에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체크를 따로 안 했어요 자 교재 398페이지 보입니다 398페이지 그 앞장의 제목을 보면 제목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감가상각 자산의 범위라고 돼 있죠 그쵸? 그 바로 앞페이지의 제목 700 아니 397페이지 397페이지 감가상각 자산의 범위고 지금 398페이지에 나와 있는게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에요 그쵸? 거기 무용자산에서 동그라미 1번 영업권을 한번 보세요 영업권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는지 보죠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 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 법인에 상대방 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는 영업권은 세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동부하이텍부터 시작해서 수만 회사들이 몇천억이 과세됐다가 대법원에 가서 이긴 것도 진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조문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과세가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건 지금 이해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영업권을 회계상 잡아봐야 세법은 인정하지 않아요 세법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매수차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에서 얘기하는 영업권과 세법에서 얘기하는 매수차손은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세법은 영업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매수차손이라는 개념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수차손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 매수차손 제로섬이에요 양도차익과 매수차익의 합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익 같은 거죠 양도차익과 매수차손의 합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익과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 개념은 이해하셨을 거라 믿어요 어쩌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왜 당사자가 셋이 됐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얘도 당사자 합병 법인 합병 법인은 매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얘가 당사자였죠 피합병 법인 소멸법인 양도차익이 생긴다 그래서 합병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미실현되어 있던 자산의 평가차익이 과세되는 문제가 있다 여기 있는 주주는 가만히 있어요 A법인 주주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B법인 주주는 새로운 주식을 받는 거죠 그럼 기존 소멸법인의 주식은 소각되고 신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신주를 받게 되니까 그 신주의 시가와 시가와 대가와 자신이 취득했던 종래 주식의 취득원가의 차익만큼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거다 이 세 가지 당사자 주체가 있다 이거예요 합병은 원칙이 과세하는 거야 원칙이 신문학원은 과세를 많이 안 하는데 그건 이따 특례 규정이 불가하고 원칙이 과세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교재 잠깐 봅니다 474페이지 합병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체계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교재를 다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겠지만 읽기가 힘들어요 사실 무슨 소년말 갖고 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읽는 것만 열심히 우선 읽고 나중에 실력이 되면 2회독 3회독 할 때 저희가 전반적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밑줄은 제가 그어드릴게요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를 피합병 법인이라고 하고 이해하시겠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된 회사 그래서 흡수합병이 있는 거고 신설합병이 있는 거죠 합병 법인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병이 있게 되면 자, 거기 밑줄을 가볼게요 피합병 법인은 모든 순자산을 합병 법인의 양도까지 이해 되죠? 그래서 소멸법인 피합병 법인은 모든 순자산을 파는 거예요 세법의 입장은 판다라는 거예요 피합병 법인의 주식 등의 대가를 받아 즉시 주주에게 교부하고 이건 관념적인 거예요 즉, 팔았으면 대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대가를 근데 현금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비법인 자체가 주식으로 받아서 즉시 교부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교부하고 그 법적 실체는 소멸하게 된다 이 경우 발생하는 과세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피합병 법인 자, 거기다 메모를 펜쳐보시면 돼요 양도손익 그래서 피합병 법인은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수의 과세가 있더라 양도손익 그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있죠 주주 그 주주에는 어디에다 밑줄 그으시면 되겠어요 의제배당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거다 합병 법인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매수차손익이 생기더라 합병 법인은 합병 매수차손익 매수차익 또는 매수차손이 생기더라 자, 오른쪽 한번 가봅니다 합병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체계는 피합병 법인에게 축적된 자, 밑줄 미실현이익 지금 이 케이스에서의 미실현이익은 얼마였습니까? 300이었던 거예요 300 합병을 합병을 계기로 관련 당사자에게 실현되었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다 좋아요 여기 앞에 보세요 다 좋아 everything 아주 좋은 거 같아 합병 그러면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다 내라고 하면 아무도 합병을 안 하죠 어떻게 합병을 해요? 세금 때문에 합병을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세금 때문에 합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적당한 표현은 아닌데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는데 배우자 될 사람이 옛날에 아파트 한 1억짜리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 갑자기 양도세 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한 5억으로 올랐단 말이야 둘이 합쳐주니까 양도세 내 이거랑 똑같죠 결혼을 왜 합니까? 원래 안 해야 되는 건데 더더욱 안 하죠 합병을 할 수가 없어 이건 그렇잖아요 옛날에 1억이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한 5억쯤 됐는데 둘이 결혼하니까 세금 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결혼과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뭔가 결혼은 이상한데 합병은 왠지 맞는 거 같다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은 인격합일설이야 그러니까 누가 누굴 산다는 개념이 없어 합병도 인격합일설의 입장에서 보면 산다는 개념이 아니니까 과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래 취득원과 둘이 합쳐도 1억으로 들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산다는 개념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고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합병에 대한 이론이 매수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인격합일설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과세 안 하는 방법은 심플한 거죠? 인격합일설처럼 두면 돼 지금 설명 다 한 거예요 과세 안 하려면 대신에 장부가액은 얼마로 들고 있어야 돼요? 원래가액 100, 1억 이걸로 들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과세 안 하는 요건이 거기에 있는 건데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이따 봅니다 이따 일단 합병에서 과세 안 하는 건 되게 특례 규정이다 이것만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477페이지 갑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합병에 대한 개별적인 과세 제도가 나와 있죠 자 일단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숫자를 더 보기 전에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목을 보고서 이해하면 돼요 자 합병이 있으면 개별적인 과세 제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제목을 보고 양가로 1번에 보니까 피합병법인 소멸법인 자 뭐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양도 손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네 합병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두 가지가 하나는 원래 그냥 원래대로 리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세금 내고 가는 거고 하나는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안 낼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반가로 1번에 비적격이라고 되어 있죠 비적격 영어를 그냥 번역해서 만들어서 그래요 Qualifying, Unqualifying이 있어요 어쨌든 적격하지 않은 합병이다 세금 내라는 거예요 원칙에 맞는 게 비적격입니다 비적격 그러니까 원래대로 세금 내라는 거예요 파란색만 보시면 돼요 비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이라는 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판단 얘기죠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양도 판게 돼요 그래서 밑에 박스 가보면 양도가액 마이너스 순자산 장부가액이죠 양도가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가대로 받으면 시가와 일치하겠지만 시가보다 덜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가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그 금액이 400인 경우도 받고 300인 경우도 받고 500인 경우도 받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빼더라 장부가액이라는 건 피합병법인이 이 자산을 맨 처음 취득했을 때 그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넘기세요 하나만 적어놓을게요 장부가액 있죠 장부가액 477페이지에 순자산 장부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을 얘기할까요 세무상 장부가액을 얘기할까요 세무상 장부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유보가 50 달렸다고 해볼게요 회계상 장부가액이고 유보가 50 달렸어요 세무상 처분이익은 얼마예요 250인 거죠 250 근데 회계처리 300 돼 있으면 그 차의 50을 유보 추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상 유보 있으면 처분이익은 25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유보가 깔려 있으면 유보 금액을 가감해서 장부가액 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넘겨요 그런데 이제 478페이지 보니까 가운데 박스 토할 것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젠장 합병 대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샘플에 그냥 주식 받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합병 대가가 주식만 받는 게 아닌 거라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주식만 받는데 주식만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더라 이거죠 자 여기 보세요 합병을 하게 되면 예전에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엘리엇 실험에서 반대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합병하면 주주가 굉장히 많으면서는 이제 도라애들이 있다고 나 이거 못한다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난 이 합병 반대일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법에 따르면 합병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은 사주게 돼 있어 돈 주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돈이 나갈 수가 있어요 혹은 이럴 수가 있어요 이따 배우게 될 텐데 합병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합병 비율 그래서 이 에이버빈의 주당 단가가 만 원이고 얘가 주당 오천이라고 하면 얘 두 주 주고 한 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합병 비율이 뭐 1대 3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을 주주들이 한 50주 가진 애가 있으면 이게 단수가 생길 수도 있죠 짝 잘라서 줄 수가 없잖아 두부 무 자르듯이 그런 걸 상법에서 단주가 생긴다고 해요 단주 단주가 생겨도 현금 주고 끝내요 이해하시겠죠 그 원인까지 세법에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세법에서는 돈을 섞어서 줄 수도 있어 합병할 때 주식만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섞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섞어서 주는 돈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부금이라고 불러요 거기 보니까 주식 가액에 뭐까지 있어요 합병 교부금까지 있구나 합병 대가에는 점차 점차 확장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합 주식에 대한 건 이따가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자 한번 볼게요 얘 보세요 얘가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비법인이 양도차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한 범인세를 계산해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그럼 범인세 언제 내요 이때 낸다고요 이때 비법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합병이라는 게 뭐냐면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야 그러면 이 비법인이 내야 하는 범인세 누가 내는 거예요 A 법인이 내는 거죠 A 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해서 그럼 자신이 내야 할 돈을 누군가 내준 것도 대가로 받은 거죠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인이 내야 될 세금을 양수인이 대신 내주면 양도가에게 포함하잖아요 똑같은 거지 그래서 비법인 피합병법인이 내야 하는 법인세를 당연히 합병대가에 포함해 주는 거예요 이건 대신 내주는 개념이 없더라도 무조건이죠 비가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플러스의 세 번째 보니까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본래 누구의 법인세였는데 피합병법인이죠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도 합병대가에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라 잘 보세요 이 법인세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얘가 받는 건 분명해요 이 법인세를 얘가 내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울 때 비법인이 소멸법인이 받는 대가와 비법인의 주주가 받는 대가는 일치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왜? 받아서 바로 주는 거죠 주식을 받아서 바로 준다는 개념이었고 합병교부금도 받아서 바로 주는 거예요 여기에 남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법인세는 얘가 내는 게 아니죠 얘가 내야 될 세금이 아니었죠 누구만 내야 되는 거예요? 비만 내야 되죠 그래서 합병대가가 우리 소멸법인 피합병법인과 소멸법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합병대가는 원칙이 일치하지만 뭐가 있을 땐 달라져요 법인세가 있을 땐 달라져요 저 법인세는 누구의 합병대가에는 포함이 됩니까? 소멸법인 피합병법인의 합병대가에는 포함되지만 누구의? 소멸법인 주주의 합병대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주의 합병대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교재 487페이지 잠깐 가보시면 거기에 피합병법인 주주 있죠? 소멸법인 주주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라고 되어 있죠? 487페이지 수업시간 같은 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거기 합병대가를 보니까 교부 주식가의 가운데 이제 음영으로 되어있는 파란색 밑에 합병대가가 있잖아요 합병교부금 있죠? 그렇죠? 근데 뭐가 없어요? 법인세가 없습니다 법인세가 이해하셨죠? 그래서 옆에 랩퍼 해놓고 법인세 없음 잘 기억하세요 선생님 478페이지에 포합주식도 있는데 여긴 또 포합주식이 없는데요 이건 개념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아직 포합주식이 뭔지 모르니까 이거는 개별로 계산한 거예요 개별로 지금 누가 직접 받은 애들만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3번의 제목을 유심히 보면 피합병법인의 주주하고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만 있는 게 아니라 소득세도 있잖아요 주주 한 명당 계산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 한 명당 포합주식은 실제로 주지 않은 주식이기 때문에 비법인에서만 있어요 이거는 아직 여러분 몰라도 되고 이따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인세 내는 거는 비법인 소멸법인에 있어서 뭐가 된다 합병 대가가 된다 하지만 비법인의 주주 소멸법인의 주주 의제배당 계산할 때 법인세는 합병 대가가 되지 않는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오른쪽 가봅니다 479페이지에 479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을 잠깐 봅니다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양도손익 배우고 있어요 주소를 잘 기억해야 돼요 누구의 양도손익 소멸법인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을 배우고 있고 양도손익은 자신이 판 금액 대가로 받은 금액에서 장부가액을 뺐었잖아요 그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얘기한다 거기까지 얘기했고 합병 대가에 법인세 포함되고 합병 교부금도 포함된다 여기까지 배운 거고 이제 장부가액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 거예요 자 장부가액 보니까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 장부가액 총액 좋은데 플러스가 하나 있네요 플러스가 뭡니까 환급법인세예요 비법인이 결손금 등이 있어서 미리 낸 선급법인세가 있으면 세금이 환급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 환급되는 법인세는 비법인의 자산이죠 언제는 없었지만 합병 등길 현재는 없었지만 합병 등길 이후 받게 되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산 그렇죠 그 때문에 거기 순자산 장부가액에 넣습니다 순자산 장부가액에 넣는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비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있죠 그거는 합병 대가에 들어오는 거고 환급받을 법인세는 장부가액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병 대가에 마이너스가 되면 결국 장부가액이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우리 함께 하고 있는 거 맞죠 그쵸 자 다시 앞에 페이지 와봅니다 다시 477페이지 우리는 양도손익 배우고 있고 누구의 양도손익 양도손익 피합병 법인 피합병 법인 존속 법인의 양도손익을 배우고 있고 양도손익은 원래 과세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과세하게 되면은 M&A 합병이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특례라는 게 있다라고 했고 그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걸 이름을 비적격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럼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그걸 적격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교재 479페이지 가보시면 반가로 2번에 보면 적격합병이 나와있습니다 적격합병 적격합병은 파란색 보시면 자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피합병 법인의 합병으로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피합병 법인 합병 등기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장부가액 그대로 들고 와야 되는 거죠 아까 결혼할 때 옛날가액 그대로 들고 오듯이 근데 놀라운 거는 적격합병이 되더라도요 여러분들 음..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얘긴 뭐냐면 과세에 이어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실무에서도 선택하는 거예요 삽질을 하면 큰일 난다는 건데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서가 있어 적용 신청서가 신청서를 안 내면 세금 안 내는 줄 알았다가 세금 과세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신청서를 모르고 안 낸 거야 대박 죽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때 봤을 때 안 내 가지고 과세 한 척 서류 들어온 거 없다고 진짜 과세하겠다 당연히 요건만 맞춤 해주는 건데 그래서 담당 회계법인 굉장히 힘들어했었는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등기 보냈었다 그러면 돼요 등기 보냈었다 등기 보냈다고 하면 그쪽에서 등기 뭐가 들어왔냐 그러잖아요 그냥 그냥 회계법인 되게 큰데 하면 아무거나 등기 각 사업부별로 보낸 다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야 아무거나 그날 가서 이거 니네 사무소에 보냈다 우기면 돼요 그쪽에서 그러면 그쪽에서 안 들어왔는데 아니 그걸 못 잡고서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러면 돼요 어쨌든 우기면 됩니다 우기면 어쨌든 신청서를 제출해서 적격합병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차액 보니까 과세되지 않는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자 쭉 넘겨보세요 481페이지 가보니까 반 양가로 이번에 합병법인 있지? 합병법인 합병법인의 핵심은 뭐가 됩니까? 결국은 매수찬 손익으로 과세할 건데 더 중요한 건 뭐야 취득가액을 뭐로 갈 거냐 이거지 취득가액을 아까 여기에 썼잖아 얘가 받아왔을 때 새로운 취득가액 시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 그 취득가액으로 갈 것이냐 그렇죠? 과세가 안 된다면 옛날 취득가액 장부가액이 될 거고 과세가 된다면 이거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격합병에다 포인트를 두는 거 아니에요 다 세무액이라는 거 다 비적격에 포인트를 두고 과세 이현 특례라고 보시면 돼요 1차 시험은 적격합병 안 나와요 적격합병은 양도 손익이 얼마냐 물어보는데 늘 0인데 그 시험 문제 내는 게 도라이죠 도라이 비적격을 내는 거야 1차 시험은 그러나 이제 요건 등을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비적격합병은 취득가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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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등기를 현재 시가로 양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거기 파란색 뒤에 읽어볼게요 이것은 합병 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자산을 시가대로 취득하여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것으로 보아 매수의 개념이 있는 거죠 합병 법인은 피합병 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취득하고 부채도 시가로 인수합니다 이 경우 합병 법인이 피합병 법인에 지급했던 그 양도가액 과 피합병 법인 등기를 현재 순자산 시가가 원래는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다면 매수 차액이나 매수 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일단 여기까지 넘기세요 그 파란색에 있는 것들은 482페이지는 이따가 볼 거고요 483페이지 봅니다 자 제목을 다시 생각해 보면 누구 거 하는 거예요 합병 법인 하는 거예요 합병 법인 합병 법인이 적격합병이 된다는 건 취득가액을 과세 이연된다는 거죠 취득가액을 뭘로 가져오는 거예요 장부가액으로 항상 똑같아요 채무의 출자전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쪽에 여러분 채무 면제액에 대해서 과세되면 저쪽 새로 받는 애는 시가가 되는 거고 과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이었었죠 누군가의 소득은 누군가의 비용 쉬프트가 돼야 돼요 넘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적격합병은 피합병 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하나 문제가 생겼더라 이거죠 장부가액으로 보긴 본다고 했어요 그럼 세법의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장부가액이라는 거예요 장부가액 세법은 근데 얘네 회계처리가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시가로 회계처리 할 거예요 회계처리가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세법은 장부가액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얘가 과세 2연을 받았어요 근데 얘는 시가로 회계처리를 해 놓은 거예요 세법상 100인데 여기는 400으로 회계처리가 돼 있다고요 다시 한번 시가는 100인데 400으로 올려놨어요 그럼 300만큼의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용어로 바꾸면 이거 뭐랑 똑같은 거예요 자산의 임의평가증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산을 임의평가해서 올린 거랑 똑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치면 되겠죠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산이 합병한다는 건 한 개만 들고 있는 거예요 수십 개의 자산이 그렇게 쭉 올라와 있을 수 있어요 수십 개의 자산이 쭉 올라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수십 개 다 그냥 유보 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하기 좀 불편하다 이거예요 불편하다 그래서 한 줄에다 다 묶어서 쓰자 이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컴퓨터 해요 컴퓨터 알집 파일 알아요 알집 집 파일에다 그냥 묶어 놓는 거지 다 그렇죠 그리고 서식엔 그걸 풀어서 그 개별 항목이 뭔지를 다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줄로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재고도 있고 수많은 자산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한 줄로 이미 평가했다는 걸 딱 정리해 놓는다고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거기 자산 조정 개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 밑줄을 거봐요 장부가액으로 인식하긴 하는데 세 번째 줄에 자산 조정 개정 자 왜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가액을 합병 등길 현재 시가로 계산하되 시가로 계산한다는 건 뭐예요? 회계처리가 시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법은 뭐예요? 장부가액으로 움직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시가에서 피합방법인의 장부상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 조정 개정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오셨으면 반은 오신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제가 용어를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쉬었다가 유인물 있죠? 유인물 유인물 보면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좀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